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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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마술사치연입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카드 한 번을 갖고 나왔습니다. 이 카드 마술의 비밀을 알려주마! 대기실에서 세찬이가 형 나는 총각이니까 여자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마술은 없을까?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맛을 알려줄게요. 설명해 주시더라도 그냥 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. 제가 가볼게요. 제가 여기에 카드를 한 번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작은 문을 만듭니다. 이게 카드 마술의 비밀입니다. 문? 너무 쉽죠? 이제 다 끝났어요. 이제 할 수 있겠죠? 그림을 어떻게 할 건지 알려줄 텐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자 우선은 카드가 있습니다. 카드 카드 아무거나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. 가져가시면 돼요. 손이 아니고 가져가면 돼요. 가져가면 돼요. 가져가면 돼요. 자 저는 뒤돌아 있을 테니까 뭐 카메라 비춰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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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원래 알려주는 거라니까 알려주는 거라니까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. 그리고 여기다 올려주시면 돼요. 여기다 올려주시고 이제 카드 마술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닥에 두는 거예요. 바닥에 바닥에 이게 너무 쉽죠. 자 그리고 케이스를 이렇게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통째로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전혀 닫아놓으면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이게 문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마술사 각도로 보여줄 거예요. 관객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렸잖아요. 그냥 쓱 문을 열어. 그냥 쓱 문을 열어. 어떻게 걸려. 쓱 열어. 아 그래서? 아 케이 다이아몬드구나. 이렇게 아는 거야. 론드 형 진짜 신기하지? 론드 형 진짜 신기하지? 야 친구야 오빠도 열어볼게 광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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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열어. 그래서 이제 보여줄게 보여줄게 보여줄게.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문을 닫아. 이거 뭐야. 그리고 이제 얼른 카드를 빼. 카드를 빼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. 이제 하면서 아 내가 이제 뽑은 카드가 케이 다이아몬드구나라고 맞추는 거야. 너무 쉽죠? 너무 쉽죠? 이렇게 이렇게 너무 간단해.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중요한 건 이게 뭐야. 잠깐만. 이렇게 하면 이게 지워진단 말이야. 으악. 으악. 이렇게 하면 이게 지워진단 말이야. 으악. 으악. 지워가지고 뭐야. 일단 얼른 볼 수 있는 거지. 여보세요. 어디 봤어? 어 뭐야. 아까 열렸잖아. 그러니까 뭐야. 치우는 거지. 어떻게 한 거야. 아니. 아니. 알려준대매. 어? 아니 뭐. 그림을 그려. 이게 그걸 봐. 아. 케이 다이아몬드. 어. 뽑은 카드구나. 그치. 아. 그러면. 신용카드 있어요?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신용카드. 자. 할인됩니다. 자. 우선은. 제가 핸드폰으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. 일종의. 착시현상 같은 거. 착시현상? 착시현상. 신용카드. 신용카드에. 번호 안 나오게 뒤집을게요. 신용카드에. 가지고 할 건데. 핸드폰. 이거 뭐야. 케이스에. 이렇게 보시면. 혹시 결제?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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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아니 이게 왜. 뭐야. 다시 한번 볼게요. 두 손 잡아주시고. 위에 잡아주시고. 왔다 갔다 해볼까요? 네. 이런 식으로. 핸드폰 통과가 돼요. 근데. 망가진 거지. 제 핸드폰 아니니까. 여기 있는 거 쓰는 거니까. 근데 중요하게 했어요. 자. 손을 주시고. 손을 주시고. 이게 느껴보는 거예요. 핸드폰이. 핸드폰 느껴지죠? 핸드폰이 무겁죠? 자 그런데. 천천히 저보세요. 핸드폰 무게보다 더 무거워질 거예요. 느낌이 날 거예요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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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게가 되게 무겁죠 지금. 뭐야 뭐야 뭐야. 지금 카드가 통과될죠 신용카드가. 되게 무거워질 거예요. 왜냐하면. 뭔데. 빼볼까요. 뭐야. 아닌가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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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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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